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것 같죠? 한동안 제가 쇼츠 영상 위주로 올려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많아요 그래서 분량을 조금 평소보다 넉넉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까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겨울 다꾸를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이제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본격적으로 봄 다꾸하기 전에 오늘은 워밍업 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고 상큼한 파스텔 컬러 위주의 젤리쿠르 다꾸템을 모아서 하울과 다꾸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젤리쿠르에서 이번에도 혜택 가득한 이벤트를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벤트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하울과 다꾸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쿠폰코드 캘리뷰아 다꾸를 입력하시면 최대 만원까지 할인 가능한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쿠폰코드 입력 링크는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쿠폰 유효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니까 다꾸템 구입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월 안정 매주 수요일에 브랜드 4종 전상품 할인과 전회원 쿠폰까지 증정하는 이벤트인데요 최대 80%까지 할인되는 역대급 클라이언스 세일입니다 이거 진짜 대박인게 제가 평소에 찜해놓은 브랜드 세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전 링크는 마찬가지로 설명란에 있으니까 이벤트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방문해보세요 자 이제 제가 픽한 다꾸템 구경시켜드릴게요 이건 썸띵 비 러브드의 미니 쉐이커 다이어리 윈터 래빗입니다 이름에 윈터가 들어가서 겨울 느낌이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받아보니까 이거 완전 봄재질인데요 일단 핑크랑 하늘색 조합이면 말 다 한 거죠 이게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 조합이기도 한데 자세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소리 들리시나요? 벚꽃이 흩날리는 것 같은 쉐이커 다이어리인데 스팽글이 가득 들어있는 핑크 베이스에 파란색 벚꽃이랑 눈꽃 모양 그리고 핑크 토끼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서 스팽글이 떠다니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안에는 비어있고 흔들면 이렇게 스팽글이 이동하는 그런 다이어리고 너무 예쁘죠? 주문하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A7 사이즈라서 다꾸하기도 좋고 이렇게 무지속지 40매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하나를 따로 더 구입을 했어요 좀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투명한 반투명한 느낌의 다이어리입니다 이 미니 무지속지에 대해서 또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손글씨 손그림 위주로 다꾸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톰한 속지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근래에 본 속지 중에 제일 도톰한 것 같아요 펜을 썼을 때 이렇게 실금이 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단지 마카를 사용했을 때 뒷장에 비치는 정도? 마카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꼭 추천하는 속지입니다 오늘 써볼 스티커는 이건 많이들 아시죠? 희한의 든든한 아침백에 들어있는 간단한 집밥 토둥이네는 식사 준비 중입니다 저는 굳이 굳이 따지자면 빵보다는 한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 느낌의 스티커를 골랐고 이 문어 모양 소세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음식 디테일이 좋고 색감이 예뻐서 그냥 이 스티커만 붙여도 따로 꾸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컬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일드우드 메모리즈 블루 클로버 준비를 해봤는데 차일드우드 메모리즈 작가님 거는 찜만 해놓고 실제로 받아본 건 제가 처음이거든요 왜 이제 주문을 했나 싶을 정도로 색감이나 디자인의 센스가 진짜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흰색 유태의 매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앞으로 여기 제품으로 다꾸하는 영상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에또알의 타이틀 알파벳 스티커 민트, 카키, 블루, 퍼플, 핑크, 살구 이렇게 6가지 파스텔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 손글씨 느낌의 소문자 스티커라 어디에 배치해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평소에 손이 자주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가 픽한 젤리크루 다꾸템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고 바로 이어서 다꾸 두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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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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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